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뭐 한 거야? 스케팅 한 거야? 아빠 잘하는 모습 보여줘. 은준아 아빠한테 멋있는 모습 보여줘. 늦대에 비가 흐른다. 멋있는 모습 보여줘, 안준아. 나는 육식동물인데 부녀를 먹고 있다. 나는 육식동물인데 진짜 못살아야 돼. 부녀를 먹고 있지. 내 부르진 하지? 난 육식동물. 육식동물 부녀씨던데. 아빠한테 보여줘. 그렇지. 뭘 잘 먹어. 이 부녀씨를 다고 했잖아. 빨리 아빠한테 보여줘. 멋있는 모습. 뭐였지? 아유. 아빠한테 보여줘, 멋있게. 아빠한테 보여줘. 아까 엄마한테 보여줘. 아까 엄마한테 보여줘. 담아 봐야지. 다시 담아 봐야지. 아니 뭐.